독일 드레스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동독 시절에는 도시의 일부만이 재건됐습니다. 하지만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면서 이제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디르크 힐베르트 부시장은 드레스덴이 독일 통일의 성공 사례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 예나는 구조적인 변화에 성공한 도시들입니다. 드레스덴과 대조적으로 도르트문트는 과거 서독의 산업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업률이 12.4%로 전국 평균의 두 배나 되고 시 재정은 부채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와 같은 서독 지역 도시들은 1990년 통일 이후 지금까지 동독 지역 재건과 개발을 위한 복구 기금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울리히, 시에라우 도르트문트 시장은 더 이상 통일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서독 지역 도시들이 동독 지역 도시들을 돕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미 잘하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지원은 줄여야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런 지원이 있었기에 통일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서독 지역에 엄청난 지원이 있었기에 동독 지역의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과거 헬무트 콜 총리가 제시했던 비전이 실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지정학적 상황도 경제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자 독일은 미국 등 다른 서방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도 보복 조치로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독일 상공인협회 볼키르 트리에르 씨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20% 정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동독의 일부 중소기업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크겠지만 보상에 대한 논의도 없습니다. 정치적 결정의 부담을 기업들이 지고 있는 것이죠. 독일을 대표하는 기계 산업도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대러시아 관계의 악화는 유럽에서도 독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한 신흥국과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 침체도 독일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BOA 영상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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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